지난해 울산에서 코로나19로 1만 6,404명이 자가격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자가격리자 중 62%인 1만 213명은 해외 입국이며 37%는 국내 확진자와 접촉했습니다. 울산시는 이 중 25건의 무단 이탈이 발생해 5건은 계도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20건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울산시는 지난해까지 민선 7기 시장 공약 이행률이 80%를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민선 7기 시장 공약은 97개 세부 사업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사업들의 각 진행률을 합산해 평균을 낸 결과 80.5%로 나타났습니다. 시는 특히 고등법원 원예재판부 유치와 열린시민대학 설립,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인재 채용 확대, 울산페이 발행 등 15개 세부 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조기에 이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울산 지역의 임금 체불 발생 규모가 코로나19에도 1년 사이 다소 줄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울산시청은 지난해 울산 임금 체불은 351억 원으로 2019년 502억 원보다 30%가량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은 2,544곳으로 근로자 7,825명의 임금이 체불됐습니다. 국가정원 진입광장 개통식이 오늘 태화강 국가정원 만남의 광장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울산시는 5억 원을 들여 그동안 입구와 계단이 좁아 이용객 불편이 컸던 만남의 광장을 확장했습니다. 또 기존의 느티나무 광장은 시민 제안에 따라 왕버들 마당이라는 새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그 applyWAY 1 чуд Divацию 그 마음을 이동해 달러다란 자막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